일단은 2차전지 눌림주 공약이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은 이제 매매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나갔던 종목들 눌림자리에서 매매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단기 트레이딩 하곤 한데 일단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2차전지가 될 수도 있고 5G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부품은 고도화될수록 검사에 대한 정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서 투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평가 섹터의 흐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1 이하입니다. PBR이 1 이하 혹은 1 근처일 때는 청산가치랑 현재가치랑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청산가치 현재가치가 같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죽음의 시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무구조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든든한 부분이 얼만큼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수 있는데 유보율이 1000%인 기업입니다. 유보율 1000%에 현금은 표가 약 10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캐시플로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름에서도 무리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이제 제가 뭐 종목 설명을 할 때 이 종목은 효성화학이 있으니까 좀 안전합니다. 해서 든든한 100이 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로 지분이 있는 종목도 좋고요. 아니면 매출자가 뚜껏한 종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분들의 종목 분석이 좀 어려울 때는 우리 대신에 남의 눈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눈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최대주주라든지 혹은 어떠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기업일 때는 엄청나게 많은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주요 고객사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LG화학, 해성DS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안전한 매출 마진과 또 안전한 어떤 실적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성호테크론의 위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 공부와 함께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종목을 많이 찾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종목을 많이 찾게 되는데 여기 대규모 구름대가 발생해서 이런 구름대가 많을 때는 종목이 쉽게 가질 못합니다. 매물대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시장 상황의 악화와 그 다음에 굳이 트렌디하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종목이 좀 눌렸습니다. 근데 다시 얇은 구름대로 다시 지지대가 나오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봤자 5,200원 그리고 상승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종목들은 턴유라운드가 된다면 충분히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단가를 보실 때는 현재 가격 5,30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자리 지금 딱 보시게 되면 박스권의 딱 상단 부근이죠.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서 오늘 아래꼬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펀더멘탈 상황으로 봤을 때는 PBR 2배까지 보게 되면 만 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저항까지 보시게 됐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8,500원 이후에는 윗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상에서는 8,500원 정도에서는 흐름적인 부분도 끊길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트레이딩 관점도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00원을 제시드리겠는데 4,500원을 제시드리는 부분은 펀더멘탈의 지지대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갖고 올 때 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월요일 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올 건데요. 첫 번째는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냐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저평가 종목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가끔 오늘도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추경 매수하는 경향이 많으세요. 이 부분을 조금만 참으시면 주식은 언제든지 제자리에 옵니다. 성태코론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눌렸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